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수냥수냥! 오늘 먹을 음식은 통수육이에요! 통수육이랑 배추김치가 너무 맛있게 담가져가지고 이렇게 수육을 준비했고요 여기 위에는 청양고추랑 여기 삶은 계란, 마늘도 있고요 동치미랑 쌈장, 음료는 탄산수입니다! 자, 먹겠습니다! 가끔 수육이 많아! 이 시각 세계의 장소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외실 자체가 하나 spins videos 마지막 내면 편집이 나와서 엄청 뜨거운氣 마지막으로 영어영뎅 이런 내용은 생선도면 같이 먹을게요 하지만 너무 맛있어 해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뜨거워 진짜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서 이 친구가 너무 좋겠어요 난 중간에 뱅뱅 진짜 너무 좋은데 아마..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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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떡볶이 치즈볼 와우 역시, 한입에서 사은 반죽을 사서 먹으면 좋았어요 내 입에 고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고소하고 상큼한 맛하고 싶어서 그래도 좀 더 고소하고 싶었어요 오늘 밤이 아주 고소하고 싶어요 고소하고, 고소하고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고소하고, 고소하고 맛있어 먹으면 좋겠어요 고소하고 먹으면 좋겠어요 바삭바삭 나는 엄청 너희들이 먹었을 때 너무 배고픈 맛 근데 진짜 정말 맛있고 매운 맛에 내 맛 나는 정말 너무 매운 맛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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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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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이게 무슨 맛이에요 근데 오늘 이 치즈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고 치즈가 너무 좋아서 치즈가 너무 좋아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뺏지 않아서 치즈가 더 맛있는데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는 아이스크림 치즈가 더 맛있죠?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잘 먹어야겠어요 식감이 되게 뱅뱅 저는 이것은 사이야맛이에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리에 피고시갈마 진짜 맛있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오늘의 게맛은 조합입니다. 도룡이 한입에 입에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어깨부는 다 먹어요. 오늘의 게맛은 조합은 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매운맛에 들어갔어요 오.. 오.... 맛있다 오.. respond.. 이동.. 아.. 한입사탕 너무 맛있어 치즈베리 너무 맛있어 아직도 맛있죠? 진짜 짠 더 맛있게 이른바 역시 시원한 맛은 엄청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아직도 안 Bau가 하면 뭐예요 불닭발은 불닭발은 마지막 이번에는 맛있게 먹 Oreos 그 말을 보면서 먹어도 맛있 Purit 퍼х 한참 한참 너무 맛있는데 이거 다 먹었음 뼈는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 왜 이렇게 먹었을때 먹어서 준비했어요 좀 더 먹었을때 그럼 오늘도 자쑤습니다. 안녀엉 감사합니다.